퍼벅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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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ㄷㄷ 서울의 내일의 도시라는 말인데 직접 와서 보면 완전 더 놀랄까? 아니요, 사람 수업을 못했잖아요. 무슨 레이소인데, 미국에 한번 가봤어요. 이 도시도 엄청 큰 편이에요. 이 도시도가 아저씨가 포기하고,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거 같아요. 이 도시도가 지는 데는 더 많은데요. 이 도시도가 지는 데는 데는 더욱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